1, 2, 1, 2, 3, 4 신청도 있고, MBTI도 있고, 수학의 정석도 있고, 생활 기록부도 있고, 용선배도 있다! 대학에 가면! 대학에 가면! 러브들! 유니버시티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? 일단 첫 번째 유니버시티는 남녀노소 부문 모두에게 열리겠습니다. 두 번째 유니버시티에 입학을 하시면 저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 세 번째 유니버시티에는요 저도 있습니다. 좋아요. 좋겠네요. 유니버시티에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공지를 확인해주세요. 우리 모두 유니버시티에서 만나요! 안녕!